음악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찬의장입니다 또 이제 한번 또 시작해 볼까요 마지막 방송 올리고 찬의장도 꿈나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ETF 분배금이 나오더라고요 분배금 나스닥 100, S&P500 갖고 있는 분들은 분배금을 받을 겁니다 뭐 한 주당 얼마더라? 한 40원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보시고 자기 계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입출금 내역이나 보면은 분배금 입급됐을 겁니다 나스닥 100, S&P500 갖고 있는 ETF예요 한번 보시고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매수하든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ETF를 다시 또 매수해서 복리 효과를 아주 실컷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도 모으고 ETF도 모으고 하시면 됩니다 저녁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천의장은 구운 달걀 3개 딱 먹었습니다 세게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이걸로 끝! 끝! 끝나고 영상 저도 녹화하고 이제 꿈나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지 않았어? 산에서 일하려니까 몸이 됨 같아 육체적인 노동 말 그대로 진짜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구조라서 상당히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부지런히 좀 젊었을 때 모아 가지고 나이 한 50 되기 전에 그때 빨리 파이어족 되란 말이야 파이어족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냐? 삼성도 많이 모아 가지고 배달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 ETF도 많이 모아 가지고 어떻게 했었는지 수익을 많이 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분들이 잘되면 저 또한 큰 축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같이 열심히 해 가지고 꼭 성공하자고요 오늘은 그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234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장중에 2323.37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힘입어 가지고 2330선에서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했고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FOMC에 앞두고 있어 오늘 새벽 3시인 것 같은데 일단은 경계감이 확산한 것도 지수 상승을 제한한 요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 시작 전 북한 북한은 북한이 꼴통들이라 큰일 납니다 장은이 진짜 처음으로 동해상이다 그냥 북방 한계선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도발을 했어 도발 그다음에 긴장감이 감 들었는데 시장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앞서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미상에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어요 오전 8시 55분쯤인데 경북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울릉군 공습경보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제됐다고 합니다 이런때는 진짜 우리 이스라엘처럼 전투기 추력시켜 가지고 초토화 시켜야 돼 그 미사일손 지역을 그런게 참 필요한 거 같아요 저는 볼 때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처럼 우리도 강력하게 해야지 매번 장난질해 농락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장은이가 까불고 그 아버지 뭐 정일이 못해가지고 참 국가안보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국가안보가 무너져 버리면 끝장이라고 끝장이에요 하여튼 방위태세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지스는 정거래 대비 1.65포인트 정도 올라서 2336.77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2346.32까지 오르더라고 그래서 2243까지 회복하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투자 주차별로 보니까 코스피에서 개인과 기관들이 좀 순매도를 했어요 우리 개미들 1,822억 정도 기관들이 한 3,389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 우리 웨인오빠들 난리야 지금 웨인오빠 무대에 막 들어가게 난리입니다 4,957억을 했어었어 4,957억 거의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웨인들은 지난 24일부터 7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오고 있어 순매도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기간에 1조 6,806억 정도를 사들이는 거야 이날 웨인들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사들였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고 한 896억 정도를 사들이더라고요 줍줍합니다 LG엔솔 741억 하이닉스 389억 막 사들이는 거예요 하이닉스 잘 오르더라고 오늘 장중 한때 8만 5천 5백원까지 올라요 쭉 올라가서 시가총액 3위를 탈환했지만은 이래 또 상승폭 봤나? 다시 4위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하나에러스페이스하고 LIG 넥스왕 방산주도 막 사들이는 거야 197억, 159억 정도 사들입니다 내가 한번 얘기하는데 그 뭐냐 하이닉스는 8만원 초반이면은 거의 쭉쭉 들어가야 돼요 8만원 초반이면은 저번에 8만 2천원대 8만 3천원대면은 아주 매력적이야 결국은 8만 5천원 미만이면은 저는 하이닉스는 진짜 모아가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유 있는 분들만 관심있게 공부해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고 좀 관심있다 하면은 공부해 보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돈이 있으면 하이닉스를 좀 많이 사고 싶더라고 삼성전자와 같이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이닉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전일 미국의 그 견고한 고용지표 발표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축소가 됐는데 전일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이 실현되다 보니까 업종 간 슬암매 이 슬암매가 확대가 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과거에도 있었던 이벤트였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일종의 내성이 생긴 거야 내성 쏘든지 말든지 이제 뭐 그렇게 별 신경 났습니다 이제 쏘기만 하면 미사일값만 날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코스닥은 전 거래를 대비 2.68포인트 내려서 697.37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들이 2,495억 쓴매했어 있는데 외부인들이 664억 기관들이 1,844억을 쓴매득을 합니다 코스닥에서 상위 10개 종목 쭉 보니까 펄아비스가 7.45% 정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47 셀트리온 제약 1.2% 정도 상승을 합니다 LNF 마이너스 5.59 에코프로비야 마이너스 5% 정도 에코프로 마이너스 4.6%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더라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보니까 미달라와에 대한 원화가치는 전날 종가보다도 한 0.2원 정도 내린 달러당 1,417.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유럽장 약간 좀 비리비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갑자기 훅 빠지더니 다시 또 약간 줄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영국 0.35% 정도 빠지고 있고 프랑스는 거의 약법을 다시 마이너스 0.06% 에요 잘 나가다가 훅 빠지네 독일은 다시 양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플러스 0.06% 별로 썩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불기둥을 쫙 가야 하는데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너무 널뛰기 장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새벽에 올랐더라고 보니까 0.77% 올랐어요 저는 오늘도 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좀 오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 2450까지 한번 기대를 하고 만약에 오늘 파월 아저씨의 입에서 뭔가 비둘기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그냥 뭐 슈팅이겠지 3% 더 초급적 하겠죠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저도 어떻게 보여줬지 한번 기대가 되고요 지금 보니까 그 환율은 1416.504.5원 정도 빠졌어요 달러에 보낸 148.15엔 소폭 현재 하락했고 유가는 88.37달러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964.1원 조금 올랐고 유로화는 1402.34원 중국 위원화 194.08원 중국 위원화가 좀 빠지기 시작하네요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고 휘발유 1659.39원 휘발유 값도 좀 빠지고 있어요 비싸다 휘발유 한 1300원이면 딱 좋은데 아직까지 1600원대라서 좀 비쌉니다 금값은 좀 올랐어요 국제금값 1649.7달러 국내는 75312.52원 금값도 조금씩 오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에서 놀고 있어요 4%대에서 아직까지는 계속 잘 흘러가고 있다 이러다가 한번 쭉 빠졌으면 좋겠는데 빠져도 3.8, 3.9 이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선물은 좀 왔다리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우도 한 마이너스 0.4% 정도 약박으로 가고 있고 S&P가 한 0.0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박으로 가고 지금 나스닥이 한 0.3%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나스닥 러셀은 마이너스 0.27% 정도 좀 빠지고 있고요 독일이 독일이 플러스 0.7% 0.07% 프랑스는 마이너스 0.17% 영국 마이너스 0.27% 유로는 마이너스 0.03% 이탈리아는 0.32% 정도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혼조세 보이고 있고 나스닥은 잘 가고 있어요 잘 가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물은 선물은 이렇게 하다가 현물이 막 올라가죠 현물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좀 아쉬웠지만은 저는 빵빵 터질 줄 알았는데 외인들은 들어왔는데 좀 힘이 약하더라고 막판에 들어가서 그런지 내일은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좋은 결과 나왔다 FOMC에서 좋은 이야기 나왔다 하면 그대로 슈팅이고 6만전자 그냥 돌파하는 거고 6만천원 2천원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떨어지면 한 2,3% 빠질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왔다갔다 합니다 내일은 상탈이 지금 우리 FOMC 파월 아저씨의 입에 입모양에 입모양에 초비상이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야지 저도 참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오늘 잘 갔어요 오늘 잘 올라갔는데 약간 내가 볼 때는 키맞추기 같아 키맞추기 5만4,100원 5만9,600원 그래서 키맞추기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마찬가지야 FOMC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무선주도 5만6,000원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또 주저앉느냐 그런 그 기로에 서 있는 거 같습니다 기로에 서 있는 거 같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한번 한번 투자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측이 참 힘듭니다 주가 예측은 의미가 없어요 있으니깐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투자를 해야 할지 대응을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편하게 주무십죠 주무시고 내일 떨어지면은 줍줍이고 올라가면은 박수치고 좋아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열심히 본업에 획업에 충실히 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